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명이요 저도 같은 방으로 해주세요 같이 있게 놀게 손님이군요 잘 오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여관에서 일하는 미나사카 아오이라고 합니다 아오이? 지금 주인 대신은 나데지쿠씨가 안계셔서 대신 제가 손님을 맡고 있지요 손님은 오늘 혼자이신지요? 아니요 두 명이요 두 명 나도 같이 나 둘이서 그거하고 놀거야 트럼프 카드하고 놀거야 그럼 그러니까 이오리 아오이 비슷하지 않아? 이오리님이시군요 네 2박 3일 괜찮습니다 방은 1인용 객실로 괜찮겠습니까? 네 여긴 1인용 객실입니다 여기가 1인용이에요? 1인용 칭은 되게 넓은데요? 본래는 2인용인 방을 1인용으로 바꿨으니까요 아아 그래서 아아 그래서 요즘엔 혼자 먹으러 오시는 손님도 늘어나고 있죠 맞아 요즘 여관에 혼자 먹으러 오시는 손님들도 많아지는 추사라고 하더라고요 50명은 자겠네요 너무 낀겨 자겠죠 그럼 응 네 실제로 요즘도 민속학을 조사하시는 학자분이 혼자 묻고 계시죠 아아 사실 닭이님의 자리도 함께 된 거였을지도 아오이씨 설마 이 모든 건 당신의 큰 그림이었던 건가?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불러주세요 아 아아 오프로도가가 도치란이나르데쇼가 아 그건 2층 동쪽 통로 끝이 온천장으로 이어진답니다 언제든 자유로이 들어가세요 아 근데 진짜 온천은 하고 나면 정말 뭔가 피부가 물에 오래 담가서 그런 걸 거야 뽀독뽀독한 느낌이 있어 약간 이 뭐랄까 피부가 더 약간 뽀독뽀독해진 느낌이 있어 깨끗해진 것 같은 근데 그게 2, 3일 안 간다? 하이 그럼 실례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여 참 성별을 바꾸고 산다는 것도 힘들다 어 이렇게 생각하면 자테 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행을 가서 숙소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 늘! 그거야 어떻게 알았어? 잠깐만 어떻게 알았어? 숙소를 돌아본다 어떻게 알았어? 모험을 떠난다 어떻게 알았어? 일단 여기 안쪽 먼저 뭐 없나? 뭐 없나? 어 여긴 이게 있네 그 왜 이렇게 일본의 전통적인 것 중에 왜 안에 그 집 안에 그냥 모래에 놓고 가운데 주전도 놔가지고 요리도 해먹고 차도 끓여먹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여기도 있네 자 나가보죠 어 끝방이네 둘이 잘 맞으시네요 그러게 아 코타츠예요? 아 코타츠구나 난 또 저런 게 한 방당 하나씩 있다니 여기 엄청나게 전통적이고 굉장히 비싼 여관이겠다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었구나 나 남의 숙소다 나 남의 숙소다 어 어 어 진짜 잘 탐험한거 갑니다 어 이 이 여관 손님 없는 방도 참 참 정비가 잘 되어 장리가 잘 되어 있네요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 음 여기도 남의 방이겠지? 아 그래도 한번쯤 들어가볼까? 여긴 몇 위 실일까? 4위 실이다 근데 내 방이랑 그리 다를 거 없어 보이는데 어디는 2인실이고 어디나 4인실이고 그러다 내 방이 되게 좋은 방이었구나 다객님이 도둑질한 안녕하세요 도둑은 아니고요 당신이 누군지 궁금해서 혹시 아까 민속학을 공부하신다는 바로 그분? 아니 이분은 그분 민속 탐정 민속학 탐정? 민속학 탐정이었던가? 도와이저택 프레나이에 나오는 그분이잖아 나 말고 이런 외진 여관에 묵으러 오는 괴짜가 있다니 놀라운걸 뭐 자네야말로 뭔 소리냐는 얼굴이군 난 탐정학자 시골의 케이지 전문은 민속학이지만 평범한 학자는 아니지 탐정학자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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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속 탐정이 아니라 탐정학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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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에 그제 월요일날 월요일날 방송했던 귀자무신 아니 귀자무신이 아니야 도와의 저택 크레나이 편에 나오는 이제 방송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약간 나와요 그 끝쪽으로 가면은 방송 여기에 귀자무신 전설에 대해 조사하러 왔지 이 땅에 전해지는 귀자무신의 전설은 다른 곳과는 다른 부분이 많으니 호호호 혹시나 이곳이 귀자무신 전설의 발상지일 수도 모르는 일지도 모르는 노르시니 같이 다니시죠 이 게임 이름이 귀자무신의 꿈인데 아마 저 따라오시면은 귀자무신에 대해서 많은걸 아실 수 있을걸요 앗 이야기 끝났어 아 굉장히 반가웠는데 자 가죠 진실은 언저라 하라 저 아저씨가 그거 외침 되게 재밌겠다 아저씨 나중에 안 외쳐주시려나 어 이쪽도 있네요 캐리 어 뭐 써있지 남성용 온천 아 그럼 여길 들어가면 안되고 여성용 온천 여기를 들어가야되네요 와 온천 넓다 아 어 냉탕이 없네 근데 온탕 들어갔다가 무좀좀 들어가는데 용기가 필요하긴 한데 한번 냉탕 들어갔다오면은 피부가 되게 탱탱해진대 라고 엄마가 말했는데 실제로 들어가보니까 기분은 좋더라 건물이고 여긴 뭐지 아 여기도 방이네 방 되게 많구나 아니 많겠지 하긴 여관인데 생각해보니까 말을 놓고 생각하니까 그러네 여기도 누구 사람 있나 안녕하세요 어 여긴 도서관인가 어 저쪽에 책이 펼쳐져있네 나를 읽어줘 나를 읽어줘 기다려봐 여기 먼저 나를 읽어달라니까 잠깐 기다려 여기 좀 보고 나 읽어달라고 이거사 기다려 나 이것만 여기만 보고 어차피 딴거 못보게 돼있으니까 나를 읽으라고 좀 기다려봐 그래도 난 다 볼거야 아우 저 고집 진짜 기다려 왔어 그랬더니 읽어라 이건 이건 끝낡은 책 같네 이 책은 귀자무신 어후 아 과연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아이는 자기가 살아난 걸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인근 아이들을 잡아서 먹고는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주었습니다 귀자무신 귀자무신의 뜻은 유아 양육액친 남의 아이를 잡아먹는 야채녀였으나 불타의 교활을 받아 안상과 유아 보호를 서운함 귀자무신 아아 이거 귀자무신님의 이야기네 사랑하는 자기 아이를 위해 어머니는 수많은 아이들의 살을 찢고 그 얼굴을 시뻘게 할 정도로 피로 흥건해졌습니다 곧 귀신어머니의 소행에 겁을 먹은 마을 사람들은 귀신을 퇴치했고자 각자의 무기를 갖고 여자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협력해 어떻게든 귀신을 퇴치할 수 있었습니다 귀신의 집 지하에 가니 거기엔 끔찍할 정도로 아이의 백골시체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체와 뼈로 쌓아올린 그건 마치 재단처럼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재단 중심에는 귀신의 아이라 생각되는 아이가 이미 썩어 부패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벌써 죽었고 그걸 이해하지 못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살리려고 아이들을 납치해 살과 피를 썼던 것입니다 귀신의 소행에 두려워한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가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이 귀신을 귀자모신으로 떠받들어 진정시켰습니다 아 이후 이 땅에 잠든 귀신은 귀자모신이라 불리며 사람들로부터 떠받들게 되었답니다 이게 귀자모신 전설? 뭐랄까 그렇게 음 좋은 전설 뭐랄까 좀 잔인한 전설이다 그렇게 막 이렇게 신님의 전설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전설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내가 아는 전설이랑 달라 네 그렇겠지요 누구시죠? 혹시 아까 그 탐정학자님? 아 아니야 죄송합니다 깜짝 놀래킨 듯하군요 너 놀랐어요 언제부터 거기에 언제 그렇게 뒤에 조용히 오셨어요? 방금 바로 방금 전이죠 진지한 모습으로 읽고 계셔서 얘기할지 망설였답니다 아 이분 그분이에요 나 방 안나해주신 분 그건 귀자모신 책이로군요 아시나요? 아시나요 고자시고 그 무대를 막 하고 왔어요 이 아이 네 뭐 요즘 조금 알 기회가 있어서요 저기 여기 써있는 귀자모신의 전설이 제가 아는 전설이랑 조금 다른데 말이죠 네 그렇겠죠 그건 이 지방에 전해지는 전설이니까요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거랑은 약간 다르답니다 일찍 일찍일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귀자모신 전설에 빗대어 적은 설과 반대라는 설이 있습니다 음 반대? 과거 이 땅에서 일어난 그 일이 유명한 귀자모신 전설이 바탕이 된 게 아니냐는 설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만의 이야기가 귀자모신이랑 섞여서 그게 아니라 애초에 귀자모신의 전설이 여기서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 왜냐면은 생각해보면 그 이건 전설이랑 좀 다르지만 동화 같은 경우도 잔혹동화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전설도 이런 전설에서 시작해서 신이 생겨났는데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전설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면은 실제로 이런 신이 있었는데 너무 이야기가 잔인하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넘어가면서 좀 중화됐다거나 그런 수도 있죠. 그런 일이 있었나요? 꽤나 있답니다. 유명한 창작이라 생각되는 얘기가 어디 일화의 바탕이 되었다든지 그치? 그렇군요. 뭐 괴기한 이야기는 이쯤에 두고 이제 식사시간이니 이유리님은 방으로 돌아가세요. 아 식사시간! 카이세키? 네 알겠어요. 그렇구만 실례합니다. 식사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여관 음식 맛있나요? 전통적으로 전통적인 맛과 건강한 맛이 있어서 하루는 맛있는데 이틀 넘어가면은 조금 너무 밍밍한 느낌 날 것 같은 음식? 굉장히 맛있고 건강한 맛이 나고 그러긴 하는데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2, 3일 넘어가면은 조금 이제 밍밍하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 한마디로 라면이 땡길 것 같아. 주인공은 남장 여자입니다. 카부키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 딴 분이셨어 죄송합니다. 아까 그분인 줄 알았어요. 카부키 배우가 되고 싶어서 지금 남장을 하고 있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꽤 젊은 여자네. 이 사람이 여주인일까? 아름다우셔라. 아 이분이 나대시코시구나. 처음 뵙겠어요. 전 이 여관 주인인 나대시코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고 계신 기모는 너무 예쁘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전 알고 있습니다. 카부라 자카 이오리님이시죠. 왜 제 이름을 그거야 방금 명단을 확인해서 알고 있지요. 아 우리 주인공 살짝 허당할까나? 괜찮아. 나 그런 이오리도 귀여워서 좋아. 그치만 그 이상으로 당신의 얼굴을 본 기억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오 그런가요? 뭐지? 아 언니랑 같이 왔을 때 이오리를 기억하고 있나? 제 얼굴을요? 네 이전에 이 여관에 묵으셨던 적이 있으시죠? 근데 이거 어릴 적이라는데 기억력 엄청 좋으시다. 아 그래서 잘 아시나 보네요. 네 그야 제 아들이랑 사이좋게 좋았던 놀았던 아이인지라 기억하죠. 어? 아들이랑 놀았다고요? 네 그 애가 누구랑 사이좋게 지내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그건 아마 제가 아닌 듯하네요. 어머 그러신가요? 근데 전 여기에는 합숙하러 오고서 여러 날 공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했는지라 누구랑 논 기억이 없거든요. 어 많이 어서와 언니인가? 그래서 어쩌면 제가 아니라 언니 쪽이 아닌 듯 싶네요. 어머 그러셨나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렸을 때 이효리랑 비슷해요. 당신 얼굴을 보면 애가 분명 놀라겠죠. 아까 말했지만 아드님이 있으신가요? 어 노란 머리예요 남색 머리예요 그것만 알려주시면 아시는데 네 형제가 둘이에요 둘 다인가? 그러면 그 중 하나가 당신 언니랑 자주 놀아서 다시 언니랑 만나길 기대하고 있답니다. 그렇지 혹시나 이효리님이 괜찮으시다면요 아들 만나뵈주시지 않겠어요? 그 애가 이효리를 이효리를 닮은 당신을 만나면 분명 기운을 차릴 듯하니까요. 이미 만났을 수도 있겠는데요. 기운을 차린다는 건 아드님이 병내엏... 지금도 지금도 그때의 휴우증이 남은 상태랍니다. 그렇군요. 목소리 방황! 헷갈렸어. 네 그러니 이효리를 닮은 당신을 만나면 분명 기운을 차릴 거라 생각하니 만약 시간이 있으시다면 만나주세요. 어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기대하겠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이효리의 한우살 위에 선배인 것 같아. 그럼 아무쪼록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셔라.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어. 아들 얘기를 자주 하고 아니지 어머니라면 저런 게 보통인가? 너도 어머니한텐 정말 소중하니 어? 뭐야? 어? 응? 뭐지? 어 응? 큰 부상을 입은 아들 응?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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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가 떠올랐어? 순간? 이제 슬슬 밤이고 지금이라면 괜찮겠지? 아무도 못 보게 얼른 목욕하자. 오케이. 자, 가자. 가부키 배우가 되고자 평소 남자 모습을 하고 여행지에서도 여자임을 들키면 안 된다고 자신을 경계했다. 그렇지만 그것들과는 별개로 나에겐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존재했다. 응? 아, 흉터가 있구나. 이건 몇 년 전 나랑 언니가 이 마을로 돌아갈 때 자동차 사고로 생긴 상처 같다. 그때의 사고로 언니는 죽었고 난 목숨을 건졌지만 대신 이 상처를 입은 것 같다. 아... 솔직히 사고 당시 기억은 무후하며 그때의 일도 상처의 아픔도 잘 생각이 나질 않는다.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을 때는 뇌가 그걸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게 있는데 그로 인해 언니의 사고에 여태껏 지나치게 무심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언젠가는 제대로 마주하며 떠올려야 할 비극이다. 아버진 그걸 나에게 전하려 하는 것일까? 나도 10년이 지나도 얼굴 그대로였으면 좋겠다. 투디로 태어나면 가능합니다. 어... 음... 그렇군. 지금은 아직 모르겠지만 난 좀 더 이 땅에서 언니에 대해 떠올려보자. 그리 생각했다. 음... 뭐... 기억을 떠올린다는 건 중요하긴 하지. 그리고 방으로 돌아온 난 그대로 잠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날 밤 난 꿈을 꿨다. 꿈! 이야 이효린 정말 천재네. 누구지? 잘해. 정말 잘해. 너라면 분명히 훌륭한 가부키 배우가 될 거야. 정말 너야말로 내가 원했던 아이야. 희요리 사랑해. 어머니의 기억? 꿈? 왠지 이상한 땀을 흘릴 것 같아. 기분전환삼아 바깥공기를 마시고자 위탄님 어서오세요. 세이브 자 가죠. 어머니의 꿈 같지? 혹시 탐정학자분 아직도 계시나? 아저씨! 아직 계신다! 이 땅에 전해져오는 귀자모신의 전설에 대해 여러모로 조사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땅엔 귀자모신 전설이 시작되기 전부터 무슨 의식이 행해진 것 행해졌던 것 같아. 의식! 뭐 옛날엔 산속에 있던 작은 마을이지 뭔 의식이 행해진다 한들 이상하지 않을 거야. 흠 그렇군. 귀자모신 전설이 시작하기 전부터 무슨 의식이 있었다. 그럼 그 의식 중 하나가 귀자모신의 전설로 발전했다는 거? 라면이 너무 매워서 속이 이상해요. 아이고 이런 우유 마시면 좀 나아지는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잘 주무셨는지요? 네 덕분에요. 그러신가요? 그런 것 치고는 얼굴이 조금 흐린듯 합니다만 혹시 어젯밤 지진으로 깨셨나요? 죄송해요. 지진이라뇨?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지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어젯밤 중에 말이죠. 지진? 그런가요? 몰랐어요. 뭐 그리 큰 지진은 아니니까요. 그보다 만약 기분전환을 하고 싶다면 밖을 걸어보는 게 어떨까요? 아 안 그래도 기분전환하려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 기분이 진정되기에는 좋은 날일지도 모르죠. 감사합니다. 그럼 몸처럼의 말씀이니 그러도록 하죠. 동쪽의 백원이 어디더라 동쪽의 백원이 어디더라 거기로 가는 거 아닐까 아 그 이쪽에 도서관에 또 뭐 볼 거 있나? 아 여기 도서관 아니야 저만 그런가요? 그 이야기 되게 불안하네요. 아 책 없었어! 어래? 책 없어! 나를 읽어줘! 책이 없어! 이럴 수가 사라졌어. 하도 늦게 읽어줘서 삐졌나? 함께 동료가 돼가지고 같이 갈라 그랬는데 가자. 어우 야 잘 꾸며놨다 여관 야치즈카 여관 안 읽어줘서 삐졌나봐요. 이런 어? 그러고 보니 어제 여기서 기이한 사람을 만났구나. 그 사람 뭐였을까? 결국 이 이상한 뼈도 받았고 이거 설마 진짜 사람 뼈 아니겠지? 느리구나 인간 아니고 곰 곰 곰 곰이지만 뭐 딱히 신경 쓰지 말자. 그러고 보니 분명 이 앞에 폐관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지? 가자. 어쩐지 뭔가 바깥을 나갈만한 자유시간이 있길래 그런 거 같다 싶긴 했어. 숲의 폐관이라니 드라마 속 세상이라고 뭐야 숲의 폐관이라니 드라마 속에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있는 곳이구나. 잠깐 들리는 정도라면 괜찮겠지? 그게 아니야. 잠깐이라도 원래는 들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위험해진다는 거야. 하지만 궁금하니까 갈 거야. 세이브. 라이크 그 남자애는 동쪽 폐관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그러놓고 걔들 이쪽으로 가지 않았어? 생각해보니까. 곰은 닭요님의 별명이지 않나요? 예스 그렇습니다. 이거 상사화 같지 않아? 모양이 약간 상사화 같이 생겼네요. 가지 말랬는데 굳이굳이 간다. 가자. 엔딩 많은 것 같더라. 열심히 해야지. 어래? 잠깐. 비즈음이 조금씩 작아지는데요? 어래? 어래? 야 왜요?